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진단과 처방에서는 최근에 한국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의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번 정부가 등장한 다음에 에너지정책의 전환, 이른바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전기료의 대폭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한국전력이 전기료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한국전력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한국전력이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전기 가운데서 원가 이하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물량이 무려 4조 7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원가 이하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4조 7천억인데 대부분 산업용 전기라든지 농업용 전기 또 그 밖의 여타의 것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새겨볼 수 있는 것은 사실 모든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대원칙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거기에 걸맞는 비용을 지른다. 이른바 수익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것은 4조 7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전기가 원가 이하에 공급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전기는 A씨가 쓰고 나머지 B씨, D씨들이 납세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비용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납세자의 지원에 힘입어가지고 4조 7천억 정도의 전기가 소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정책 비용 그러니까 정책에 의해서 감면을 받고 있는 액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1조 6천억이 늘어서 총 6조 정도가 정책 비용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의 또 신재생에너지 뭐 요즘에 아마 서울을 벗어나서 고속도로변을 다니시면은 아마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온 산야를 다 깎아서 태양열 에너지를 위한 패널을 설치하고 있는 부분을 보실 겁니다. 그것은 대부분 다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확산되는 것이죠. 한국전력이 지불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은 1조 5천억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고르사라니아 한국전력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런 정책이 어떻게 나왔는지 참 궁금한 것은 월평균 200kW 이하를 사용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료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4천원 정도를 감면한다고 합니다. 감면 대상이 되는 그런 가구 수가 956만 가구 그러니까 1천만 가구 정도가 4천원 정도의 감면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합리적인 것은 아니죠. 4천원을 감면하면 누군가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최근에 또 이 전기료 인상과는 조금 무관합니다만 한국전력이 또 한전공대를 만든다. 이런 뜬금없는 뉴스가 그냥 뉴스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추진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납득하기 참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공약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대통령 공약 상황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막대한 또 수조원을 투입해 가지고 한전공대를 짓는다고 합니다. 혹 한전에 필요한 그런 과가 있으면 기존의 시설도 활용할 수가 있죠.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뭘 경제성 같은 걸 따지지 않고 돈을 쓰는데 익숙한지 나중에 어떤 비용을 치르게 될지 참 걱정스럽게 이럴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한국전력 입장에서 서보면 충분히 납득을 할 수가 있죠. 정책비용으로 6조 정도 또 원가 이하로 판매한 게 4조 7천억 그리고 감면하는 것이 956만 가구.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장원리에 반하는 그런 정책들이 도처에 실시가 되고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손실부는 납세자가 지불하는 것이죠. 이거는 아주 정당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전기료를 인상하는 그런 움직임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또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은 브레이크를 끌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어떻든 한국전력의 상황만 이렇게 보더라도 참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시장과 반하는 그런 쪽으로 달려갈까. 당연히 자기가 전기를 썼으면 자기 전기 요금은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가. 이제 앞으로는 멀쩡한 그런 원자력 발전소까지 폐쇄를 하고 건설하고 있는 것도 중지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국처럼 중후장대형 그런 산업을 갖고 전기 소비가 많은 그런 산업을 통해서 수출하는 그런 나라들은 수출 경쟁력에서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전자기기 같은 걸 사용해 보시면은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기를 많이 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모든 부분들이 다 전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번 차제의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최대한 정상화시키는 데 성공하시길 바라고 그와 동시에 한전공대 같은 그런 쓸모없는 프로젝트는 중지하시고 한국전력도 방만한 그런 조직은 없는지 구조조정을 좀 더 열심히 잘 하셔서 실질적으로 전기료금을 전기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특히 정책당국자들은 탈원전 같은 그런 추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그리고 나라의 앞날에 크게 장애가 요인되는 그런 정책들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정책을 다시 한 번 더 제거하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진단과 처방 코너에서 한국전력의 전기료 현실화 방안의 원인과 전망과 대책을 알아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